정부가 해외 직구를 원천 봉쇄한다는 논란에 사과했습니다.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요. 빠른 사과와 시정 약속은 다행이지만 너무 잦은 게 문제입니다. 만 5세 입학, 주 69시간 근로위원화, 의경 부활, R&D 예산 축소.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 됩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정부의 실력은 정책으로 말한다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